낙엽 두 눈길에 앉아 옛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숨겨나라 옛이야기 듣는가 웃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기라 낙엽이 우스스 떨어질 때 낙엽이 우스스 떨어질 때 어머님하고 두 눈길에 앉아 옛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숨겨나라 이 이야기 듣는가 웃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기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기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기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날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